다음 소식입니다.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사고 이후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를 차 밖에 버리고 도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박찬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로 한복판에 멈춰섭니다. 차량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한참 둘러봅니다.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이모 군입니다. 이 군은 다시 차량 안으로 가 안쪽을 살피더니 조수석에 타고 있던 또래 이성친구 A양을 빼냅니다. A양은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. 이 군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A양을 바로 옆 모텔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. 투숙객들의 신고가 이어지자 이 군은 A양을 놔두고 모텔 뒤쪽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. 이 군이 붙잡힌 건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인 새벽 5시 50분쯤 야산에 숨어 있다가 택시를 타고 도망치려던 것을 경찰이 붙잡은 겁니다. 이 군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군은 순간적으로 겁이 나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도저한 경우는 특가보상 단순한 뺑소니가 아닌 치상후 유기도주죄에 해당돼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. 경찰은 이 군을 상대로 뺑소니와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한편 병원으로 이송된 A양은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. SBS 박찬범입니다. SBS 박찬범입니다. SBS 박찬범입니다.